신입 BJ 슈기 그리고 아프리카 시청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오늘의 먹방은 미트북 구독자 여러분들 그리고 아프리카 시청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어 여기는 지금 가평에 있는 리버랜드 그 뭐야 거기에 왔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이게 여러분들 어 이 말이 됩니까 비가 이렇게나 많이 오고 있는데 번지점프를 무사하게 할 수 있을지가 좀 걱정이네요 네 아무튼 아 잘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슈기입니다 어 저는 두 시간 전에 출발을 해서 가평에 번지점프를 하러 도착을 했는데요 갑작스럽게 이렇게 비가 너무 많이 오는 바람에 번지점프를 할 수 있는지 약간 좀 많이 걱정이 되네요 일단은 도착을 했기 때문에 가서 할 수 있는지 여부를 물어보고 찍을 수 있으면 찍도록 하겠습니다 아휴 이게 뭡니까 아휴 이게 뭡니까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슈기입니다 네 저는 여러분들과 구독 20만명이 넘으면은 번지점프를 하겠다는 공약을 지키러 가평까지 2시간에 걸쳐서 왔는데요 비가 갑작스럽게 이렇게 많이 와가지고 탈 수 없을 줄 알았는데 여쭤보니까 한 2, 30분 뒤에 비가 그치고 나면은 탈 수 있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지금 저는 비를 피해서 이렇게 차에 와 있습니다 오늘 하루 꼭 여러분들과 약속한 공약 꼭 번지점프 찍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 응원해주세요 화이팅! 여러분들 저는 도착을 했습니다 어 이제 그 뭐야 결제를 하고 지금 기다리는 중입니다 안전하게 전체할 수 있도록 화이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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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프라이팅! 성함이요? 어 미쳤어 화이팅! 화이팅! 무거울이랑ohl 마지막으로 실망식도 되고 우와 심각식도 되고 목걸이 심각한 점 희%. 앞에 kilos 아지매 본인으로 이걸 따라 엄지손가락 말아 넣어가지고 넹 좀만 더 나가봐요. 좀만 더 나가요. 그냥 앞으로만 뛰면 돼. 제자리 멀리 뛰기 하는 것처럼. 알았죠? 네 그냥 뛰어요. 앞으로. 알았지? 어 어떡해. 좀만 더 앞으로 나가. 좀만 더. 뛰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야. 요즘가 제일 무서워요. 네. 이제 심호흡 한번 크게 하고. 좀만 더. 좀만 더. 자 바로 카운트 해드려갑니다. 좀만 더 가면 그냥 앞으로 멀리 뛰면 돼. 좀만 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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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 여러분 안녕하세요 수기입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약속한 유튜브 구독자 20만명이 넘으면 번지점프를 뛰겠다는 공약을 저는 지금 바로 지키고 그래서 차에 돌아온 참입니다 번지점프도 좋은 경험이었고 재밌는 경험이었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구독자 20만명이 넘으면서 많은 사랑을 주셔가지고 이렇게 재미난 영상도 찍게 된 것 같아요 앞으로도 맛있는 먹방 푸짐하게 준비하고 그리고 또 그 외에도 재미난 영상들 같은 거 많이 찍어서 유튜브에다가 많이 올리는 그런 재밌는 수기 방송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구독 눌러주신 거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열심히 하는 수기 될게요 화이팅! 네 여러분들 어... 아 다시...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슈기입니다 방금 본 영상과 같이 저는 번지점프를 하고 뛰어내려... 뭐야 왜 이래...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슈기입니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슈기입니다 어... 저는 여러분들과 유튜브 구독자 20만명이 넘으면은 번지점프를 뛰겠다는 공약을 걸었었죠 그래서 그래가지고 제가 오늘 정정 20분... 에이... 예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